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현상 즉 서든스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지금 글로벌 경제 서든스톱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아이비들은 지금 미국과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미국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28.1만 건으로 전주 대비 약 7만 건이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150만 건을 지금 넘어설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2007년 금융위기 때 69.5만 건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만 건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경제 지표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라면 올해 7월까지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2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만일 판데믹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내년까지 이 급증세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충격적인 경제 지표 때문에 골드만삭스 등 주요 아이비 등 미국 등 주요국 경제에 써든 스톱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마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4% 마이너스 24%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 역시 3.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JP모건도 2분기 성장률이 14%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경제 역시 써든 스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1, 2분기 유로중 경제 성장률이 각각 15%, 22%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상반기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이후에는 성장률의 반등이 전망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에 달려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반기 중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지금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변동성과 금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를 보시면요 물론 지난주 기준으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소식이 있었죠 바로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미선물이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역시 빅스 지수,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달러 초강세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달러 유동성 경색 완화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각종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통화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아직 이 달러 유동성 경색에 대한 현상이 쉽게 완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개월 달러 리부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전히 불안 요소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코로나19발 미국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충격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 건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한 골드만삭스 등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을 20%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JP모건도 유로존 성장률을 50년 내 최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가 충격적인 이런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코로나19 확산세에 달려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와 달러 유동성 경색의 진정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